안녕하세요. 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과 신용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역 판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장기연체된 채무를 찾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가장 먼저 신용정보조회를 떠올릴 수 있겠는데요. 앞에 보이는 사이트에서 1년에 3회까지 무료로 신용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용정보조회만으로 모든 채무를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연체된 지 7년이 경과한 채무는 관련 정보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정보조회를 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법들을 통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독촉장 확인입니다. 지금 살고 계신 주소뿐 아니라 옛날에 주소지로 등록해놓았던 주소로 가셔서 독촉장을 모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독촉장을 보면 보통 OO신용정보라고 적혀서 발송이 되는데요. 신용정보업체는 단순히 채권추심을 위탁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독촉장에서 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세번째, 은행에서 과거 거래기록과 통장의 압류 여부를 확인해봅니다. 과거의 거래기록을 통해 처음 내가 어디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기관에 연락을 해서 채권의 소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압류가 걸려있을 경우에 압류를 신청한 채권기관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번째, 법원에 사건기록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대법원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나의 사건 조회를 통해 현재 내 앞으로 진행중인 채무관련 소송이 있는지를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변동정보란,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에서 발생한 채권이 다른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으로 이전이 되었을 경우에 그 변동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을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다섯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편하게 신용회복위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